정치 구단주 그 이름을 욕심쟁이들 욕심쟁이들 두 분 다 정치하는데 욕심 많아요 대단한 여성 정치인들인데 조금 오늘 튀지를 않더라고요 첫 시간이다 보니까 아직 코너명 받고 있습니다 욕심쟁이들 제가 이거 제안하는데 홍준표 대표대 박지원 전 대표 한번 해보세요 대박 날 거야 그렇죠 대박 나겠죠 공장장 자신 없어 하네 저야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냥 마이크만 틀어주시면 두 분이 다 할 텐데 국민의당 분위기가 그런 걸로 하지 또 왜 국민의당이에요 국민의당 통합이고 뭐고 국민 생활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유승민하고 안철수나 관심이 있지 누가 있어요 그래도 뉴스도 많이 나오니까 정리 한번 해주시지 어떻게 대화하는지 상황이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보세요 유승민 대표는 성공하고 있어요 원하는 바 본인의 이미지는 망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또 자기가 취할 걸 취해 가는 거예요 사실 TK 가면 유승민 대표는 배신의 정치인인데 아직도 거기는 박근혜 정서가 강하잖아요 이번에 햇볕 정책 탈호남 국민의당을 먹겠다 라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인기는 올라간대요 그래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무난하게 당선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데 잃고 있는 것은 안철수 대표예요 노원을 갈 수도 없고 대통령 나오자니 안 되고 이게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유승민 대표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시키는 대로요 구체적으로 뭘 시키는 우리 국민의당 중재파원들이 선 안철수 대표직 사퇴 후 전당대 그래서 중재파들은 안철수 대표가 물러나고 통합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나왔죠 통합 전당대를 하자 거기서 물자 대표 당원들한테 물자 이렇게 되는데 물론 우리 개혁신당 창당파들도 그게 우리가 응하면 통합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치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안철수 대표가 퇴진한다고 하면 받아주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중재파의 안을 이쪽 반대파에서는 받았다는 거죠 사실상 완전히 받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얘기해보자 그 의사를 제가 박주선 의장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거기는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나는 그걸 딱 보는 거예요 제가 점쟁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점쳐서 틀린 거 있어요? 틀린 것도 있죠 공장장만 아무튼 점쟁이가 다 맞히면 신이지 그러니까 또 틀릴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 안철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받는다 자기가 대표직 안 물러간다 그걸 왜 그랬을까요? 했는데 이분들이 중재파 의원들에게 나 물러가는 것을 고민하겠다 또 그 측근들도 어제까지 그렇게 북을 치고 다녔어요 치고 다녔는데 안철수 유승민 어제 만났잖아요 만났죠 유승민이 물러가지 마라 물러가지 마라 중재파 거부해라 네 중재파 거부해라 빨리 전당대 해라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물러가지 않겠다 다시 바꿨어 그러니까 중재파 의원들 순진한 충정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닥 줬던 게 지붕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런 중재안이 나왔을 때 박수현 대표님 쪽은 그래 그러면 그거 한번 뭐 의논해보자 해서 안철수 대표 쪽도 그래 그럼 그런 방안 한번 생각해보자 하다가 다시 뒤집어진 거예요? 제가 출연한 거예요 공장장이 출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정리를 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군요 저보다 역시 말은 정리는 잘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하면서 또 측근들도 그렇게 안철수하고 북을 치고 다녔단 말이에요 중재 받는다 받는다 하다가 받는다 하다가 만나가지고 안 한다 또 바뀌었습니까? 빨리 통합 전당대 해라 그러니까 당무의 일을 지금 극비리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 당원들도 어떻게 조정해보자 이런 대표 당원들을 유신 구태타식 발상으로 지금 준비를 해나간단 말이에요 대표 당원들을 조정해보자는 거는 그렇게 많은 사람 모이기 힘드니까 대표 당원의 모집단을 좀 줄여보자 이런 건가요? 별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보니까 지난 대선 때 저는 믿지는 않았어요 왜 국민들이 MB 아바타다 그래 그래서 나는 지금 최근에 와서 보면 MB 적폐청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는 등 좀 이상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안철수 대표가 MB 아바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아 저분이 유승민 아바타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승민 아바타구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 괜찮은데 유승민 대표에게 그렇게 당하고 다니니까 좀 짠한 생각이 들고 기분이 나쁘고 유승민이 미워요 유승민 보세요 그 리더십이 33석 정당을 20석으로 만들더니 이제 10석으로 만들고 곧 또 탈당해서 제가 맨 처음 점쳤던 대로 예언하셨던 바죠 줄어들고 있다 6, 7석 때는 그 축소의 규제야 축소의 규제 돈을 벌어야지 돈을 까먹는 규제야 그래서 그 리더십은 이미 나타났고 역시 유승민 대표는 꼬마 바른 정당의 대표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다 왜 또 나무당에 와서 오늘 좋은 원칙 우리 국민당을 분탕질 하려고 하느냐 보수 가치가 있으니까 지키고 고정도 했으면 오지 마라 그리고 꼭 그렇게 생각했으면 당신이 안철수 데려다가 둘이 같이 해라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탈당해서 그리로 가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유승민은 진태양란이고 우리 안철수 대표는 TV에 나오면 안철수 대표 뒤에 계란 두 개 있죠 이 진태 쌍란이라니까 진태 쌍란 오늘 새로운 워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꼬마 바른 정당 진태 쌍란 유승민 아바타 그런데 이런 안도 있었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당 입장에서 나온 방안이긴 하지만 바른 정당 의원들이 개별 입당하는 건 괜찮지 않느냐 좋죠 김동철 대표가 모처럼 홈런성 발언을 했어요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바른 정당 의원들이 그거는 바른 정당의 개별 입당 안 될 것 같으니까 김동철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겠죠 지금 통합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빤히 알면서 전당대 의장이 합법적이지 않으면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허물 켜고 다니는 거예요 전당대 의장은 이상돈 의원이고 이상돈 의원은 통합에 반대하고 있으니까 본인은 합법적이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전당대가 안 될 것이다 국회 메커니즘도 몰라가지고 무슨 노련한 유승민 대표 따라가서 유승민 아바타 돼가지고 뭐 되겠어요 유승민 아바타 자꾸 말씀해 진짜 저는 그 순진하고 좋은 안철수 대표가 지금 자꾸 요즘 나오잖아요 4차 산업을 이런데 전문가인 안철수 대표가 돌아와서 함께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회군합니까 회군하면 안철수 대표의 뭐랄까요 정치 생명은 사실상 거의 소진된다고 봐야죠 회군할 수 없죠 그게 잘못이에요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못 돌아옵니다 이제 못 돌아와요 나도 봐도 못 돌아와요 또 그 돌아올 만한 그런 배짱도 없고 그런 여유가 없는 분이에요 못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번에 한번 해봐라 하면 제가 업고 다니려고 그래요 못 돌아온다고 보는데 또 공장장 생각이야 좀 안 돌아와서 아니요 우리 국민의당이 좀 깨졌으면 하는 게 본래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결론납니까 결론은 어떻게 나는지 대표님 전망해 보시면 결론을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면 참 곤란한데 저는 통합은 안 된다 통합은 안 된다 그러면 안철수는 떠난다 안철수는 떠난다고요 가서 그 사랑하는 유승민과 손잡고 살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합당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안철수 대표가 이 당에서 더 이상 잊지 못하고 실패하면 자기가 못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말씀대로 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사랑하고 있어요 노래 한번 할까요? 하십시오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심정이라니까요 대표님 아주 지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애초에 전망하고 목표하였던 대로 일이 풀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조만간 홍준표 대표하고 노래자랑 홍준표 대표하고 저하고 하면 재밌을 거야 아주 재밌겠죠 그런데 이제 대표님은 전대표고 홍준표 대표는 현대표라 현대표라서 난 안 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전이 현전이 또 홍준표 대표도 곧 전대표 돼요 곧 전대표 돼요 왜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느냐 당신들이 유승민 대표와 한국당 죄송합니다 꼬마 바른 정당 사람들이 우리 국민당의 정체성과 내용을 좀 알아라 당신들하고 통합했다가는 그날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고위금 회담 앞으로 군사회담으로 이어지고 이상가족 상봉으로 이어지고 트럼프 보세요 제가 트럼프가 반드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분은 세일스맨이고 프레시덴트여서 사업가란 말이에요 손익 개념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일스던트다 돈은 미국이 절대 안 냅니다 그래서 작년 8.15 경축사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핵을 동결하자 이게 큰 토닝 포인트를 만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건 위대한 발언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무리 우리 언론들에게 얘기해도 관심을 안 두더라고요 보세요 북한 핵은 반드시 동결로 가고 북한이 NPT에 가입하고 IAEA 핵사찰을 받으면 트럼프는 성공하는 거예요 경제 지원은 한국과 일본이 복로로 다는 거예요 미국 복로로 다는 거예요 미국은 돈 절대 안 써요 그러면은 예전에도 그랬죠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게 역사입니다 경수로 때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 현재 트럼프의 특파가 약 3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는 금년부터 이제 각 당의 예비선거 나올 사람들이 클로즈업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분들이 예비선거를 위해서 전국 순회를 합니다 투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 후보 경선에서 본선 기간은 4, 5개월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금년부터 미국 대통령 선거는 시작된 겁니다 집권 2년 차 그렇죠 도저히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지지도로 보아서 안 될까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건국 이념과 가치관을 무시하고 장사꾼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세일스맨 대통령 그래서 세일스던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 재앙인 북한 핵문제 ICBM 등 미국을 가장 위협하게 하고 미국 국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하는 북한 핵문제를 딱 해결하면 노벨평화상 받아가지고 대통령 되니까 그 길로 간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노벨평화상을 노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저도 작년부터 했던 얘기인데 제가 하니까 따라 했지 뭐 제가 먼저 했어요 그러지 마 아무튼 그리고 방송 진행자하고 저처럼 정치인하고는 달라요 했어도 내가 공식적으로 발언하면 제가 한 거예요 저희는 방송으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이야기 그 기록은 천번 남아도 제가 한 게 기록 남는다니까 어떻게 됐든 그럴 때 그런 문제가 진행될 때 유승민 우리 국민의당 국민의당 같은 당 내에서 계속 지금 이번에도 그러잖아요 위안부 역사관이 유승민 어때요 자 대북 문제 이번에도 무슨 전술핵 배치하자 무슨 북한 핵 거론해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충돌하면 국민들이 이 당을 뭐라고 보겠어요 국민의당을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보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중도개혁이 나쁜 것 진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국가는 체켄바란스 서로 견제하면서 오늘 영어 많이 쓰네요 영어 영어 안 써야 돼 영어 쓰면 체켄바란스 김호진 공장장이 죽잖아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니까 체켄바란스 영어라기보다는 한국말이죠 바란스 바란스 그런데 아무튼 그 보수는 보수대로 지금 문제의 자기 역할이 있는데 이렇게 대북 문제를 할 때 약간의 견제를 해주는 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긴장감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저는 유승민 대표를 그 방면에서는 존경해요 정체성이 나는 보수다 당신들하고는 정체성이 안 맞다 그러니까 통합이 어렵다 그걸 지켜야지 왜 박천장 나가라 지가 왜 나가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당에 입당하면서 유승민 대표한테 면접시험 봐서 들어가나 자기가 우리 면접시험 보고 통합을 해야지 그거예요 오늘 아주 깔끔하게 짧은 시간 내에 생각하시는 바를 아주 요약해서 잘 전달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면접 보고 들어야 하냐 왜 지가 나가라고 하냐 자기가 나가야지 네 알겠습니다 정치 구단주 오늘 아주 기분 좋으신 그리고 홍준표 대표하고 붙여달라고 지금 요청하신 국내당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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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